윌리엄, 배틀리 우리 재밌는 이모만으로 가자. 재밌는 이모? 이모가 아마 맛있는 거 많이 줄걸? 뺀 맛있는 거 먹을까? 응.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좋아. 그치? 가자. 가자. 고고. 예아. 요리를 잘하고 재밌는 이모. 빅마왕? 아니 꽃까지 준비했어요? 어 뭐야? 우린 조빼 사랑해. 어머 안녕. 목소리가 낯이 있긴 한데. 어려운 형사. 어이구야. 어머나. 영자이모. 잘 입었어. 잘 입었어. 잘 입었어. 오 멋쟁이. 나한테 좋은 거네? 반가워라. 영자이모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진짜 바쁜데. 또 애들 데리고 또 도와주러 왔어. 아이 뭐 누나 이번에 새로운 방송 하길래. 아이 무슨 아이구. 축하드립니다. 자랑할 거라 축하받을 거라 아니야. 금요일날 해 금요일날. 먹는 걸 개발하는 후로를 해. 금요일날 너 10시에 자? 네. 아 10시에 자니? 19시 반. 그러면. 늦게 일어나서 늦게 자. 아니 이렇게. 먹는 거 너무 좋아해. 먹는 거 앞에서 너무 말 잘 들으니까. 장난 아니에요. 같은 과. 벌써 이렇게 컸어? 조금 줘요? 많이 줘요? 아유, 이 염장룩처럼 돼요. 쟤는 진짜 내 간접을 녹이네. 아, 얘는. 밀당을 알아. 여섯, 눈을 못 뜨게 해. 윌리엄, 넌 몇 살이야? 몇 살. 어리구나. 어떤 여자친구가 좋아? 엄마 닮은 여자친구? 아니면 영자 닮은 여자친구? 뭐라 그럴까요? 엄마는? 아. 얘기해. 아빠. 아빠 닮은 여자친구? 여자친구? 아빠 닮은 여자친구가 너무 귀여워. 우리 영자 이모가 윌리엄 재밌는 사람 좋아하지? 이모가 꽃김 사람이에요. 내가 개인기 보여줄까? 야, 영자 이모의 개인기 있어요? 닭발 먹는 소리. 아, 좋다. 영재야. 그냥, 그걸 행운이 된다. 제가 그랬다고 하는 소리지. 그러면 떡을 하나 줘야 되겠군. 아, 벤틀린 내 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먹는 소리 한번 해봐. 국수, 국수 먹는 소리. 이모한테. 국수 먹는 소리 할 줄 알아. 아, 키윽. 아, 키윽. 아, 키윽. 아, 키윽. 아, 키윽. 야, 뭘. 안 돼, 잘한다. 많이 줘요? 반말하지 마. 네, 그래 줘. 네. 네, 잘한다. 아, 잘한다. 한 입, 한 입, 한 입. 아, 키윽. 아, 키윽. 아, 키윽. 아, 키윽. 아니야? 왜? 맞았어? 아니, 다 달라고. 아, 다 달라고. 아, 다 달라고. 아, 운전한 거를. 아, 근데 이모가 몰랐어. 아, 입에 넣어버렸는데? 아니, 벤틀린이 살다 살다 이러는 사람 처음으로. 어떻게 어디 갔어? 그럼요. 어디 갔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왜? 아니요? 다시 꼬질해. 다시 꼬질해. 다시 빼려고? 응. 오 마이 갓. 아,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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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틀린이 지금 약간 전설 신대사로 불법한. 너 입문 무서워? 입문 무서워? 나 지금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진짜 너무 예뻐서. 이모 예뻐요? 이모 예뻐요? 확실하게 하네. 아, 시선 끄기. 오, 잘했다. 이제 영장에 뭔가 눈높이 맞춰서 보여주네. 너는 몇 살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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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오. 트라미스. 마시멜로 갚아. 마시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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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Rivers. 마시멜로? 난 싹. 그가 공격적이다. 아이고 뭐야. 이거 약간. 어떻게 이거 사람의 뜻이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 이게 뭐예요? 얘가 좋아하는 인물들인거예요. 영장도 넣어줘. 네가 좋아하는 목록에 알았지? 잘했어요. 명작. 멤버 질투나서. 윌리엄 이쁘다. 윌리엄 이쁘다. 윌리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 노래 뭐예요? 없는 노래죠? 사랑해요. 윌리엄 사랑해요. 벤트린 말도 안 듣고. 잘난 책만 하고. 근데 이 멜로디 뭔가. 나중에 생각날 것 같은데요. 벤트린 너 잘먹어? 나보다 잘먹어? 그래. 너 말도 좋아해? 너 국수도 좋아해? 아빠도 좋아해? 영자도 좋아해? 뭔가 냄새를 맡았어요. 아니지. 벤트린. 벤트린. 벤. 맘마 먹자. 맛있는 거 먹자. 벤. 벤. 맘마. 어떡해. 아이고 이 녀석. 맛있겠지? 뭐야. 이거 맛있겠지?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거. 신선한 냄새가 나. 이거 볼래? 아 진짜. 내가 한 번 또 먹어볼까? 조금만 세워만 해볼래요. 세워만 해볼까? 세워만 해볼까? 어때? 맛있어. 어떤 거? 조금만 잘라줘? 알았어? 아 저는 먹을 거 나오니까 품에 안겨서. 또 귀가 차라리 미스타린. 그렇지. 작은 거 짜면서 지우가 큰 거를 타려는데. 어때? 오 그렇듯?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이건 갈비맛. 이뻤대. 맛있어? 곡수 냄새 나는데. 나 곡수 먹을래. 이모랑 곡수 먹을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고. 벤트 소리 질러. 아이고. 아이고.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는데요. 먹기만 하면 되는 이번 콘셉트. 일벤젓 댁이 정말 딱이네요. 우와. 소떡소떡. 먹방 하나로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소떡소떡의 데모 이영자. 얘는 먹기 위해서 태어난 친구야. 최연수 요리연구가이자 갈떡갈떡의 창시자 벤틀리. 세계의 먹방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 불꽃 튀겼는데요. 어때. 아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육수를 시작하고 이제 면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먹을 거예요? 우리 뱀 좀 봐요. 그래. 우리 다 같이 손으로 먹어. 가자. 내가 저랬어? 네 눈높이 맞춰진 건데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면 어떡해. 따뜻해? 응. 큰거죠. 큰거죠. 오. 족발? 아 이거 족발 뜯어. 오 맛있지? 짠. 짠. 뭔가 치우시려면 고기를 뜯어야죠.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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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아이들과 함께 먹는 것도 영자인물 플래스와 다르네요. 그러네요. 두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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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게 먹었어요? 네. 좋아요? 맛있어요? 지금 입이 가득 차서. 네. 행동으로. 맛있어요. 맛있다. 얘들아, 미안해. 어차피 더 예뻐. 촬영은 끝났지만 먹방은 계속됩니다. 어차피. 너무 달린다. 우와. 짠. 인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속았어요. 네? 속았다고? 아니요, 수고, 수고했어요. 속았습니까? 수고하십시오. 아, 이뻐.